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행으로 우리 상클 가족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휴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의 여행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내는 여행작가이자 유튜버 킴 스트레블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영상미로 저희를 사로잡을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봄인 만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떠나볼까요? 오늘은 보통 우리 봄꽃놀이 가면 사람들을 치고 바쁘게 다니다 보면 스트레스를 더 받잖아요. 오늘은 조금 조용한 봄꽃을 즐길 수 있는 전라북도 지역 두 곳을 제가 준비했는데 그 중 처음으로 진안군을 소개해드립니다. 진안군. 전북 진안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첫 코스는 원연장 잔디공원이라는 꽃잔디 동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을 먼저 소개해드릴 건데요. 아름답죠. 봄꽃이 아름다운데. 저기에 하얀색 꽃, 분홍색 꽃, 자주색 빛 이런 꽃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멋진 장소이기는 한데요. 저기가 조금 언덕에 있잖아요. 오르막길을 한 15분 정도 올라가시면 저렇게 아름다운 꽃동산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참고로 시청자분께 말씀드리면 올해 영상은 아니고 과거에 김스티벌님이 찍으신 영상이고 이제 슬슬 여기 방문하실 계획을 짤 수 있게 저희가 과거 영상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아니 무슨 분홍빛 양탄자를 쫙 펼쳐놓은 느낌이고 그러니까요.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큰데요? 네. 한 4만 평 정도 되고요. 저기가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촬영 일자가 아마 4월 한 중순에서 하순쯤 될 거예요. 지금 딱 계획 세우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꽃이 한 4월 중순부터 한 5월 중순까지 좀 길게 피는 꽃이라서 조금 이렇게 분산을 해서 좀 나눠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저기는 보시다시피 꽃이 활짝 폈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간적하게 봄꽃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는 원래는 이제 선산이었어요. 중간중간에 보면 묘지가 좀 보여요. 제가 좀 미관상으로 묘지를 뺏긴 한데 영상에서 묘지가 보이는데 원래는 선산이었는데 돌아가신 선친이 원래 선산에 보면 보통 묘사나 아니면 명절 때 이럴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옛 조상들을 뵙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선친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에다가 꽃을 심고 공원을 가꾸어서 수시로 내 후손들이 여기에 와서 서로 교류를 나누고 신목을 도모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만든 곳이 바로 저 곳인데요. 지금은 이제 저렇게 가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러더러 알게 되고 찾아오다 보니까 저렇게 유명한 공원이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입장료를 받는 정상적인 공원이 되어있어요. 그렇군요. 한 가문이 꾸민 꽃동산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힐링 장소가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은 또 어디로 가볼까요? 다음 여행지는 이제 마이산 지난 가면 가장 이제 꼭 가봐야 할 곳이 바로 마이산입니다. 신비의 마이산. 아, 마이산이 아니고 이제... 코수네요? 네. 네. 용다모 자연생태 습지공원이라는 것 같습니다. 저기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기에는 봄, 여름, 가을 형형색색 꽃들이 피어나는데 봄쯤에 가시면 저렇게 쌀이나무 꽃이 피는 게 아름답고요. 그뿐 아니라 좀 전에 만났던 꽃잔디도 저기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봄에 가셔도 만날 수 있지만 여름에 가셔서 또 만나게 되면 여름 꽃들이 또 피어나겠죠. 그래서 저기도 꼭 한번 진안 가시면 둘러볼 만한 명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 자연생태 습지공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돼요? 네. 네. 아, 여기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내비게이션 검색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찍고 가셔야 됩니다. 주소가 제가 보니까 진안읍 운산미 64-2라고 치고 가시면 작은 주차장이 나오는데 거기서 주차를 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고요. 저기는 원래 용담호를 만들면서 용담호 옆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습지가 조성되면서 여기 습지가 생겼네 이렇게 하면서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전부터 있던 습지공원은 아니고 댐을 만들면서 새롭게 만든 습지공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비를 주소를 찍고 가야 될 정도로 아직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더 매력이 있네요. 네. 네. 그런데 그게 한 2년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내비 찍으면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 용담호 자연생태 습지공원까지 봤고요. 아까도 마이산 언급하셨는데 마이산도 좀 보여주세요. 마이산을 먼저 설명드리다가 영상이 먼저 나와서 그렇게 됐는데 마이산은 진안에 가면 진안에 진산이죠. 저게 보시면 이제 생긴 모양이 말귀. 맞습니다. 그래서 말귀 형상을 닮았다 해서 마이산인데 진안 시내 곳곳을 다니다 보면 저렇게 말귀 형상이 보여요. 그래서 아 저기가 마이산이라고 하는데 벚꽃이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그런데 벚꽃이 조금 다른 지방에 비해서 조금 많이 늦게 피기 때문에 마지막 벚꽃 엔딩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전북 진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렇게 한 4월 보통 4월 초쯤 되면 벚꽃이 다 지잖아요. 지금 한 4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벚꽃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늦은 벚꽃 감상하시려면 마이산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이산이 벚꽃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마지막에 핀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대요. 서울이 4월 1일 예정이니까 아마 마이산은 4월 8일쯤에 피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니까 차로 이렇게 쭉 다니시는데 저런 구간도 운전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완만하게 이렇게 좀. 네 맞습니다. 그건 사실 합법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는데 원래는 차가 못 들어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차가 지나면 불편하니까. 저 때 평일에 사람 없을 때 찾아가서 허가를 받고 차를 들어가서 자신을 찍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시면 저런 드라이버는 하실 수 없을 것이라. 없을 수도 있고. 이실짓고 해야 되니까. 촬영 허가를 받고 촬영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벚꽃 노래 최후의 보호 마이산 말귀까지 받고요. 그럼 진안군에 이어서 전북의 또 다른 본 풍경 소개해 주신다고요. 여기는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인데요. 완주입니다. 완주. 완주를 가야 여행에 완주를 하는 느낌이 나죠. 맞습니다. 완주는 제가 벚꽃이 정말 아름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가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갈 때마다 한적하게 벚꽃을 즐길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저기는 지금 구이저수지라는 곳입니다. 구이저수지요? 둘레길이 형성되어 있는데 호수를 한 바퀴 도는데 8.8km 정도 되고요. 저렇게 사람 아무도 없죠. 혼자서 걸으면서 사색을 하고 힐링을 할 수 있는 정말 숨겨진 보석 같은 둘레길이라고 보호를 내는데. 호수를 쭉 걸으면서 숲길도 지나고 그리고 술박물관도 근처에 있어요. 둘레길 중간쯤에 술박물관 있으니까 술박물관도 관람해 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조금 있으면 아마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일 마지막에 이제 벚꽃을 만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 8.8km라고 하셨는데 길도 보면 수변 데크가 이렇게 잘 깔려 있고 경사도 없어서 다리가 좀 불편해도 걷기 좋을 것 같아요. 거의 한 95% 이상 평지로 이루어져요.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경치도 좋고요. 그리고 걷기도 쉬우니까. 저기 보이죠? 저기서부터 이제 벚꽃길이 시작되는데. 저 벚꽃길 수령이 대략 5, 60년 된 아주 오래된 벚꽃나무가 쭉 길게 둑을 따라 쭉 길게 늘어서 있는데. 옆으로 개나리도 같이 있어서. 너무 예뻐요. 더 아름다운 벚꽃길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의저수지와 구의저수지 근처에 저 산책길들이 그렇게 잘 조성이 돼 있군요. 진짜 예쁩니다. 저기도 사람이 많이 없죠. 보통 벚꽃이 저렇게 많이 폈을 때는. 어디 있는 사람 많은데. 사진 한 번 찍으려면 막 기다렸다가 찍어야 되고 있는데. 저기는 저렇게 벚꽃이 만개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적하게 벚꽃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 이번 봄에는 꼭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아까 8.8km 수변 데크를 하면 한 3시간 정도면 천천히 걸으면서 볼 수 있겠네요. 3시간이면 아주 천천히. 왜냐하면 저게 평지이기 때문에. 금방 걸을 수 있어요. 2시간 걸리겠네요. 저기 보면 매화꽃도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좀 이른 봄에 가시면 매화도 저렇게 만날 수 있고요. 4월. 저기도 벚꽃이 조금 늦게 피더라고요. 그래요? 참고로 한 거의 서울하고 비슷한 수준 정도. 왜냐하면 남부지방이니까 좀 일찍 필 거라고 생각하였는데. 저기 저수지가 있으니까 공기가 차서 그런지. 조금 다른 지방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게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의도 이런 데에 너무 사람 많아서 지치신 분들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 잘 보셨다가 계획을 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완주의 벚꽃 다른 명소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기서 차로 5분만 이동하면 전북 도립미술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아주 가까운 곳도 있어요. 저렇게 길게 벚꽃나무가 늘어서 있죠. 저렇게 아름다운 벚꽃길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도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한적하게 힐링하면서 벚꽃을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저 옆으로는 카페들이 조금 카페촌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벚꽃길을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한적하게 벚꽃길을 거니시면서 조금 옆으로 이렇게 또 미술관 뒤쪽으로 낮은 언덕으로 도는 코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보시는 코스도 아주 좋습니다. 저기는 한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벚꽃을 모두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 완주군의 전북 도립미술관. 여기도 지금 이 영상은 작년 4월 초에 촬영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계획 세우셔서 초중순에 그렇죠. 다다음 주말쯤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상클 시청자분들끼리 만나서 거기 정모하시면 되겠네요. 상클 상클 이렇게 하시면서 이만한 앵커도 혹시 조용히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저는 무조건 갈 거예요. 좋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우리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축제들을 잘 제대로 즐기지 못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꼭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행 계획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진안군 그리고 완주군으로 완주하는 이 코스 한번 여러분들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곳이 많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상클 2교시 준비되어 있는데요. 킴스테블님과 못다한 이야기 진안, 완주 조금 더 꼭 가야 될 곳 짚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작가님 기다려주십시오. 2부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